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올라 무더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식혀지겠는데요. 이번 비는 태풍과 함께 북상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장마전선이 물러가고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낮에는 무더웠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새벽부터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장맛비는 태풍이라는 변수와 함께 세차게 내리겠는데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 쪽에서 7호 태풍, 뿌라삐륜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점차 북쪽으로 올라와서 월요일에는 제주도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과 함께 주말 동안에는 장마전선도 북상을 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장맛비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40에서 100mm로 그 양도 제법 되겠습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침수 등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새벽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0도, 낮이 되면 울릉도 24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남부 해상에도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새찬 장맛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장마전선이 약화됐다가, 목요일부터 다시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